. 안녕 자 우리 가까운 둘 셋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오늘은 드림캐쳐와 육진야 와 다 끊겨 끊겨끊겨? 없어 하이하이 모바일 데이터 제안해놨 여러분 노래 너무 들어보셨나요? 아 맞네 썸냐들이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 절대 아니에요 따라 부르기 쉽지 않아요? 저희도 못 불렀는데 진짜 힘들었어 한 번씩 불러볼 때 맞아 콘서트에서 쨔쨔하기 좋은 노래 당최! 재밌을 것 같아 진짜 너무 재밌어 언니 그거 따라 부르다가 음이 너무 높던데 음 진짜 높았어 진짜 높아 다시 말해 따라 부르기 힘들다고 뮤비도 잘 나왔어요 진짜 울 뻔했어 울었어요? 울 뻔했어 나 뮤비도 좀 울컥하던데 맞아 울컥해 에프인가 아니구 왜 안되지? 이렇게 하면서 시연이가 더 보이나? 나 이걸 못 보고 있어 답답해? 아니 이게 와이파이로 연결돼 있어서 그런가 봐 지하 와이파이로 연결돼 있어서 그런가 봐 지하 와이파이로 약간 해변으로 부를다가 응급실 아니요 빅목잡고 약간 근데 진짜 다같이 부르기 좋을 듯 맞아요 그래야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아직 노래가 미완성이라고 들었어요 노래가요? 네 이게 썸녀들이랑 콘서트에서 같이 부르고 썸녀들의 목소리가 입혀져야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누가요? 아 제가요 아 불러주셔요?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건 바라지 않고 그냥 그 아 거기만 하면 되죠 여기는 데모 듣고 듣자마자 아 여기 뺏자고 간이다 맞아맞아 노래 너무 멋있지 않나요? 오오오 맞아요 아 나비는 통전이었어요? 이제 봐도 뭐야? 왜 나비 오는 거야 너무 이쁘다 우리 거기에 나비 이번 말이 남아있다 아니 뮤비에? 어 맞아맞아 예쁘다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가 로고 옆에 일본 거에요 아니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가 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 5주년, 6주년 다 겪었잖아요 네 약간 풍선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 요즘 풍선 왜 이렇게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풍선이 작아요 소녀가 에이크 에이크 아니 우리 한날 휴가 이후로 처음 보는 저희 단체 라이브몽 선생님 맞습니다 음 움직이기 끝나자마자 6주년이어서 움직이는 이렇게 쳐 그러니까요 다 너무 우아 하지만 휴가가 휴가가 아니어서 동이 뭐라고요? 동이가 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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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냈어요? 그냥 올라갔어요 아니 딱 가야죠 놀라주셨는데 너무 민망한거에요 콩 처리처럼 지나갔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언니 한국말 오랜만에 쓰는거 아니에요? 맞아 저 퇴보했어? 퇴보 나 퇴보 잘 아는데 단어 자체가 굉장히 멋있다 진보, 퇴보, 주인공 아니야? 사람들 뭔가 방금 유은이 말한거 본인 나 진보 알아 이거 알아 트레일러를 흘러와라는데 받아줘야돼 뭔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지냈냐고요? 제가 어떻게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여러분? 똥이부터 그럼 말해주세요 저요? 너무 오랜만에 공구 갔다왔죠 내가 마음이 너무 좋아 진짜 뿌듯했어요 차게 보냈어요 맛있는거 많이 먹었어요? 아까 잠깐 샵에서 동원이가 친구한테 보내준다고 갤러리를 올리고 있는데 다 사진 밖에 없어요 음식 사진 다 음식 사진 밖에 없었어요 진짜 친구도 많이 만났고 좀 길게 받아가지고 왔어요 필링했어? 와 진짜 엄청 흘렸어요 다행이다 가고싶은거 다 흘리니까 추워여행이었어 나 브이로그도 열심히 찍으셨는데 근데 원래 찍을 예정 없었는데 딱 그 학교 옆에 있으니까 또 중학교 친구 같이 있어서 어? 찍을까? 그래서 갑자기 지냈어요 하나도 있는데 먹는거 밖에 없어서 원래 브이로그 먹는게가 그러니까 어떻게 올려야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런거다 나도 자고 차 좀 빠지면 올리라고 아 맞아 동네가 안탈통방이 갑자기 자기 살 조금 찬다고 맞아 너무 과장이 심하네 과장이 심하네 10kg씩만 졌다고 그러는데 10kg라니 하나도 안 쪄 보이는데 아 진짜? 자고 말해서 5kg 아 귀여워 하나도 안 쪄 보여 하나도 안 쪄 보여 감사해요 여러분 뿌기에요 뿌기 맞아 너가 비행기를 타서 그래 그래? 어 비행기를 타서 갔대기 뭐가 살쪄? 뭐가 살쪄? 뭐가 살쪄? 뭐가 살쪄? 뭐가 살쪄? 유연이는 어떻게 보냈어? 저요? 저는 이제 중요한 날이 다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그리고 내 생일 아 진짜지 너무 행복했어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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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왜 행복해? 우리 언니가 왜 행복해? 우리 언니가 왜 행복해? 진짜 행복해? 왜 행복해? 공격 좀 해요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근데 강간 이제 쏘 언니 집도 놀러 가고 바비도 살짝 조금만 하고 좋았어요 그 사이사이 잘했어 뭔가 뭔가 야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맞아요 어 소독 아니 부모님 진짜 웃긴 건 뭔지 알아? 우리 데뷔 한 6년 됐잖아요 6년 동안 설이나 추석 때마다 언니 집에 혼자 있으니까 같이 가 우리집 같이 가자 언니 아니 이거 왜냐면 집에 맞아 맞아 집에서 우리 부모님이 밥도 해주고 이러니까 처음엔 어? 그럴까? 이러더니 이제 1순위가 나였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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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집에서도 그래서 집에서 막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면 아 나 안 갈래 뭐야 언제 그랬어? 진짜 역시 아 저번에 밥 먹자고 할 때 아니요 수석인가 설 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근데 그거 엄청 옛날 아니야? 아니요 미안해 받아줄게요 맨날 가보고 싶다 그러면서 안가지고 진짜 가보고 싶어 가연이랑 동이 티키타카 너무 웃기대요 감사합니다 누구 가연이지 저는 그 크리스마스 캐롤 영상을 찍고 네 어우 너무 이쁘다 진짜 너무 싸구만 하거든 근데 근데 사진이 너무 잘 나왔어 진짜 아 그쵸? 이거 세시 그 거기에서 허락해 주셔서 아 참 거기 초콜릿더라 밑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다음에 허락해 주세요 시작 세시 우리 나가자 섹시 나가야지 우리 표지 모델로 좋아 나가야지 섹시 올라가다 이제 그리고 여행 갔다 왔어요 여행 갔다 왔어요 진무기 아 어디 갔어요 일본 오사카 갔다 왔는데 고기 네 고기 오사카 왜 이렇게 된 바람이네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도대체 휴근 동안에 아니 오사카 다녀왔는데 고기 아니 아니 그 유니버셜을 갔거든요 제가 사실 유니버셜 로망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닌텐도 갔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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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거에요 그래서 가서 포크 사왔어요 제껀요? 제거는? 제거는요? 포크 아직 그 캐리어 안에 있는거에요? 아직도? 큰일 났다 가현이는 캐리어를 잘 안 부러워 그냥 꼬들어 들고 가 이제 다음 회의 일정 때 들고 가려고요 저는 진짜 몇 년 반에 가족들이랑 새해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너무 잘해봐 원래 저희 가족의 룰 중에 하나가 12시 새해 1월 1일 00시 되면 서로 전화하거든요 엄마한테 항상 전화가 왔었는데 이번에 같이 보내니까 너무 좋았다 내가 선곡할 때 하고 노래 제가 딱 틀고 되게 로맨틱하다 그니까 낭만스러워 너무 좋다 좋네요 저는 TV보면서 진행했어요 언니는 공가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렇지 공가에서 열심히 TV보고 럭키보고 사진 많이 올렸더라요 럭키 어 나도 럭키 너무 귀여운데 어떡해요 엄청 귀여워 럭키 하이파이브 한다면서요 맞아요 하이파이브 하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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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손잡고 엄청 칭찬해줘야 된다 했어요 언니가 아 진짜?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해줘요 아직 이모 안해요? 맞아요 이모하면 이모 이모 소리는 안 되고 하는 적은 귀여워 아이고 이모양보다 익혀야돼요 아이고 귀여워 애기네 애니가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그거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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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방금 미워있어 나 잡아먹힐 뻔했어?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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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페이스 아아 너무 무서웠어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나 진짜 나 비엠더음 탁 맞은 날 알겠어요 진짜요? 아 진짜요? 눈에 광! 머리 위에는 스프링 나비가 엄청 웃겨 맞아 또! 또! 또 뭐 했냐고 아니요 이제 뒤에 언니 그만! 그만이야? 없어요 티비 버터 스피만 봤어요 신기하다 맞아 저는 잠깐 밤낮이 바뀌어 있었고요 한 6시에 자서 3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했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진짜 연락이 답장이 없다고 생각해? 3시에만 답장이 납품하는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저도 집에 내려가서 첼리랑 산책하고 너무 좋다 같이 산책 아니야 아니야 산책할 내 어디다 떠나봐 뭐지 저 눈빛? 또 광기 되게 입에 엄청 웃고 있는데 눈이 진짜 엄청 딱 털어 아 귀여워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그 세에 카운스다 같이 했어요 그 떡 케이크를 하면서 핫 케이크 핫 케이크 핫 그거 하고 끝나고 볼링 치고 그리고 와인도 마셨거든요 근데 와인이 1월 1일에 안 먹은 와인이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일이 잘 될 것만 같은 느낌? 레드 와인이? 네 레드 와인 그리고 나서 자고 일어나서 아바타를 물어봤어요 나도 맞지 나도 맞지 아바타부터 묻었어? 저 진짜 세 번 썼어 아니 울타임이 어디있어? 아니 울타임이 어디있어? 아바타를 물어봤는데 아바타를 물어봤는데 아바타를 물어봤는데 뭐야 어떻게 그래? 키와 엘코로 나뉜다 언제 그렸어 아 근데 이거 슈퍼잖아요 아니 울타임이 어디있어? 나는 그 회상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나도 나 근데 진짜 겁나 울었어 나 그 전부터 회상할 때 진짜 완전 맞아 울타임이 나 가족이었는데 진짜 여기서 T3명 F3명 안 본 사람 안 본 사람이에요? 나랑 안 봤어 언니 너무 좋더라 넷플릭 너무 좋더라 그거 추천드려가지고 봤는데 재밌지? 진짜 약간 어른 동화 같은데 어른 피노키오라던데 맞아 맞아 피노키오 내가 본 거 아닌가 뭐야 그냥 피노키오 갑자기? 재패터 재패터 10년 걸렸다고 15년 그게 약간 뭐랬지 피노키오가 진짜 나무로 만든 피노키오가 나와요 어? 이거 아니야? 뭐지? 원래는 피노키오가 나와요 아니 서로 캡처해서 공유해요 진짜 이렇게 알차게 보냈답니다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네 시현주가 다 심어 아바타 이거 잘 됐어 잘 됐어요 아바타 나무리야 지영이 덕담이었는데 아바타 얘기하다가 잘 될 것 같아요 아바타 내년에 또 나오네요 어? 너무 놀랬잖아요 아 진짜? 왜 저래가 있어?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15년 걸렸다 이거 어? 진짜 10년 걸렸는데 그거 얘기해 1초당 1,000만원이라는 얘기 아 그리고 또 스쿨도 찍었다 아맞아요 제가 그 순간 저중에 찍었는데 그날 되게 추웠어요 진짜 너무너무 추운데 우리 스텝 언니 내에 그 스텝 분 스텝 남자분 이렇게 다 하하하하 아 남자 우리 동생은 진짜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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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냐면 언니들만 얘기해서 지영이 빨리 걸렸던거야 언니들은 언니들이고 남자들이 아 동생들은 동생이라다 내가 생각이 안나서 아 이렇게 이렇게 같이 추운 날 찍었는데 한 시간 정도는 밖에서 찍을만 했어요 근데 한 시간을 넘자면 갑자기 너무 추운거에요 맞아 제가 그 중간에 옷이 바뀌는 씬이 있었는데 그 차에서 옷을 손이 얼어가지고 단추도 잘 안잡고 지고 어 고생했네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한강 여러분 진짜 너무 추위가 다져서 제가 한강에서 찍었잖아요 약간 바람을 추워악 막 이렇게 여러가지 불렀어요 그래서 와 진짜 많이 추웠었구나 네 맞아맞아 바람도 많이 보고 있어서 약간 영상에 건질게 있을까 했는데 다행인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편집해주신 언니가 너무 잘 편집해 주셔가지고 어 니 동생 최고 드라마 주인거 같았어요 어머 진짜 고마워요 언니 드라마 해요 너무 보고싶어 언니 언제 해요 갑자기 진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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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라고 쉬세요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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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나 진짜 나 진짜 눈에 다 믿어도 돼 괜찮아요 여행을 많이 놀러 다녀가지고 여행을 좀 많이 다녔어요 두뇌로 곳곳이 멋친구들과 멋들어진 나중 그치 언니 되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거든 맞아맞아 난 먹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 언니 원래 먹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 그냥 그렇게 친했답니다 멋있다 운전하는 수아 보고싶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언제요? 아니 그렇다 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래 나한테 그래 아 브이로그를 찍었거든요 오 제가 아 그리고 휴대 때 영상 편집에 대해서 연습을 시작을 했는데 열심히 하더라 지금 한 3,4편 정도 혼자 열심히 만들어서 오 언제 올랐지 난리나 할까 나 오늘 전달하러 왔죠 오 진짜 언니 그때 자막 다하느라 진짜 오래 걸렸어 맞아 맞아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느는 거 같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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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그렇습니다 음 멋있어 그것도 있어요 언니 검색해보면 포토샵이나 그런 거 단축키 마우스패드 있어요 뭐 말이야? 마우스패드 단축키가 적혀있는 마우스패드가 있어요 마우스패드가 있어요 수아 언니는 안 할로드 시기에 많이 그게 편리한 사람이야 혹시 이거 이거 몰라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나비가 스포 애가 나비? 나비? 우리 거기 유기애 맞아 우리 거기 유기애 여기 나와 일곱 저는 알아요 근데 왜 왜 그러는 거야 몰랐으면 몰랐으면 물어봐서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네 화나는 거구나 착하다 착하다 너무 뮤직비디오는 나를 울게 만들었다 너희들은 또한 우리가 힘든 시간을 이겨내도록 보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영원히 너희를 생각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아니 한국어로 써져 있는 거 맞죠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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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습관이 특이해졌어 아 그래? 내가 말할 일이 많이 없어 어 나도 나 너무 오랜만에 했어 맞아 말 수가 없어 진짜 나는 진짜 집에 밖에 있었어 본가에 조용 왜? 나 파일러 엄청 놀았지 왜 파일 사진 안 보내줬어? 파일 사진 보내줬어? 파일 사진 보내줬어? 왜? 내가 보고 싶다고 먼저 카톡이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막 나보고 막 겁나 웃기네 막 이래 근데 이제 파일이 거의 어디에 맞고 쓰러진 그런 얼굴도 보이지 않나 그런 사진을 자는 거예요 아 귀엽어 마음이 내 편한가 보다 그래서 왜 이런 사질로 보내? 얼굴 진짜 완전 확비된 사질로 보내줘 너무 하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얼굴 이렇게 하하하하 파일은 지금 밖에 하하하하 아 맞지 너가 너한테 파일이라고 얘기한 거 맞지? 아 맞아요 아 언니가 자꾸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어 애교가 많아졌네 유연언니 처음 원래 애교가 많아요 언니들 한 점 우리들 한 점 멤버들 한 점 너무 좋아 맞아요 부랜다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축전 이미지 촬영 에피소드 아 아 진짜 미친듯이 우와 차가 너무 많다 차가 너무 많다 차가 막혔다 차가 막혔다 차가 막혔다 잘못된 아 우리 진짜 깨르리깨르를 엄청 버렸어 우리가 진짜 시끄러웠어 그 전에 촬영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되게 막 재밌게 촬영하시고요 오 진짜 재밌게 촬영하신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둘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더 재밌게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미안한 점도 어 미안한 점도 근데 그거 무리가 찍는 거였잖아요 무리가 다 맞추고 무리가 다 맞추고 다 생각하고 근데 진짜 진짜 웃긴 사진 진짜 많거든요 아까 얼굴 반짤려 여기서 시은언니 반짤려 이렇게 막 맞아요 가운데라고 생각해서 가운데에 섰는데 찍히는 거 뭐야 한쪽으로 다 아니 앞에 승자가 없으니까 좀 어렵더라고 팀 뭐 하죠 혹시 근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다른 팀보다 적게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 아 그래 맞아 아니 안 찍었다 근데 이거 많이 공짜했어 근데 이거 많이 공짜했어 하늘아 얘기가 딱 하늘아 얘기가 딱 하늘아 얘기가 딱 춤 깨우 춤 깨우고 하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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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 않아 그 것도 있었잖아 찍으면서 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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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센터 합의식 하려 맞아 맞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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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바꿔 바꿔 이러면서 막 계속 맞아 그래서 오래 걸린다고 맞아 딱 시간리 정연도 해줬어 맞아 맞아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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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되게 이쁘게 나오는데 맞아 그래서 내가 대검사팀이야 아 진짜? 해놨어 휴대폰?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휴대폰? 나 오늘 네 휴대폰에 다시는 아 메신저 너한테는 있는 점 어 네? 있는 점 너한테는 있는 점 너한테는 있는 점 있는 점 말이 잘 안 나와요 말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게만 마시고 그래 네 아 진짜 그리고 또 우리 공식 2기 오 오 오 진짜 우리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진짜 완전히 우리도 너무 믿어요 맞아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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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요? 시작 오늘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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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자기 동훈이 confused 오후 oriented 하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송니야 되고 싶다고 막 그러고 가요 애기가 아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슬픈걸 굉장히 하지만 모두가 찐이야 맞아 말씀하세요 맨날 언제 나오냐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만 기다려야 할 거 같아요 근데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지유언니 오늘 스무 살 같다는데 땡큐 되게 잘 어울려요 아 진짜? 내가 좋아하는 갈색 맞아 수아 우유한 갈색이에요 오갈 오갈 오갈색 지갈 네? 지갈? 돌아가? 괜찮아 한 번씩 돌아가는데 지갈 아니 저 오늘 동일이 샵에서 이제 만났는데 되게 오랜만에 보잖아요 진짜 낯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랜만이다 엄청 너는 안 돼 지하니가 전혀 일방적으로 맞아 막 야 이럴 때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동이가 그래서 어? 잠깐만 왜 그래 그러고 있다 아 잘 갔다왔어? 잘 지니스타를 했어 아니 아까는 유니가 반박으로 반박으로 왜 나 동이 보면 낯가리긴 되지? 아 네 아 아 한달만에 제사 왔다 제사 괜찮아요? 한달만에 괜찮아요? 한달만에 근데 동이 진짜 웃긴게 뭔지 알아? 뭐예요? 그 당톡방으로 저 오늘 가요! 했어 우리 막 다 막 어 환영해 환영해 맞아맞아 다 비없어 그 다음에 아니 자기 방으로 낯스 그 얘기 카스 아니 아 능이야 준비해라 어 준비해라 준비해라 방딱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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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웃기네요 아 그렇군요 소아 언니 머리 진짜 많이 벌렀다 아 그러네 그쵸 금방에 길러요 행법이 뭐예요 이제 그다 너무 빨리 벌려나 진짜 시윤이 오늘 머리 이거 꿀벌 같다 꿀벌 같지 않아요? 이거요? 어 꿀딱 같지 어 꿀떡 맛있겠다 맛있는데 어떡해 지금 머리 몇 박혔어요? 저 두 번 팔색? 어 근데 제가 여기까지는 제일 자연 모으고 여기부터는 지금 까만색으로 깊었던 아 그라데이션이 싹 됐는데 아 그라데이션 나쁘지 않아요 예쁘는데 그렇게 해야 돼 나쁘지 않아요 약해 응 갑자기 그라데이션이 머리 완전 잘 어울려 금발에 시윤이 돌아왔다 아까 래퍼 보라가 돌아왔다도 있었는데 왜왜 아 맞아맞아 아 임재네 선에서 래퍼에서 아 맞네 그게 처음에 나 잔이었지 잔인 아니 나 그거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진짜 웃겨 나 시원 언니 한 번씩 불러올 때 진짜 깜짝 놀랐어 래퍼가 짠 래퍼가 짠 래퍼가 짠 뭐라고 열심히 했어 래퍼 진짜 열심히 했어 래퍼 진짜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해봤는데 카야 됐네 카야 됐네 카야 됐네 카야 됐네 너무 웃겨 난 난 네 발 나야겠다 카야 언니 네 발 아 카야 됐네 카야 됐네 빨리 하자 그니까 빨리 해주세요 카야 됐네 네 소완 우와 멤버들 상징컬러 있냐고 상징컬러 상징컬러 지금 나갑시다 나 근데 좋아하는 색은 있어 근데 그게 거의 뮤비에 나오지 않았어? 어디야? 리즈 뮤비에요 우리 활동 야 나도 모르거든 언니가 캡처해가지고 이거 언니 아니에요? 이거인데? 언니가 옆구리 묶은거 같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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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현이 그냥 날아오네 우리 초안에 머리색 없을때마다가지고 나 좀 헷갈렸어 나 초안은 안봐 모르겠어 잘한다 잘한다 잘했어 잘했어 그래서 상징컬러가 있나요? 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절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저도 초록색 할래요 너도 겹쳐요 다른 팀분들이 있으니 나 드림커티 안해줄까? 저 드림커티 안해줄까? 저 드림커티 안해줄까? 저 드림커티 안해줄까? 이름을? 이름을? 나 이거 마셔? 초록색 초록색? 난 이끈 것 같아 시현이 파란색 나도 파란색 시현이 파란색 지금 핑크색 지금 핑크색 나 빨강 빨강 아니면 보라색이고 동이 주황색 근데 우리 다 있었어 가연이 뭐야? 가연이 나 연보라래 뭐야? 보라랑 연보라의 차이는 뭔데? 왜 좋아하는 색이에요? 애들이 좋아하는 색 노란색이랑 연보라색이 확연히 다르죠 근데 언니가 차라리 빨간색인데 빨간색 보라랑 나 연보라랑 검정색 3이 노란색 3이 검정색? 검정색이 좋아 노란색이 아니야 여름이 초반에 노란색이었어요 근데 검정색이 포착됐어요 나도 근데 검정색 검정색이 좋아 나도 근데 검정이 좋아 초록 언니가 맨 처음에 겠어 나는 파스텔톤 계열이 색으로 너무 좋아 어 잘 어울려요 뭔가 코끝나봐요 진짜 그럼 초반색으로 묶어줄까? 네 아니요 골라놨어 나 생일날에 초반색 오늘의 비밀이야 이미 실망이야 자 방금 지우 언니네 꼰대 아 꼰대라고 꼰대 아 네 꼰대 언니 꼰대 아 그쵸 저 꼰대여서 아니에요 언니 뭐라고요 색깔 별로? 나 핑크세요 근데 이거 언제 적지 알아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맞아 지우 언니 핑크 벗어났잖아요 브로핀잖아요 아 안 벗어난 것 같은데 안 벗어난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언니 안 좋아해? 하고 딴 데라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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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무의식장이나봐 하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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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요 재밌네요 진짜요? 그러고 봐 진짜로 이거 왜 계속 올라가요? 뭐가? 그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 이제 스페셜 클립 나누는 게 저랑은 시현이죠 어 저 진짜 잘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 센씨 여기에서 그냥 다 스페을 해버리는 게 근데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 같아 나는 맞아 맞아 재밌는데 합이 되진 않았어요 그니까 맞아 맞아 그니까 그거는 조금 좋았네 그니까 나는 내 얼굴만 보고 표지는 안 보고 그냥 아 네? 괜찮아 이러고 오키 했는데 나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냥 모든 게 다 쳐다보니까 어떻게 알지 랩돈 다 써있는거야 아 몰라 기대되면 아 언니 거는 그 그리고 리즌도 써있었어 맞아요 그 생활로 아 반기가 싫어서 잡지커버에서 아 좋아요 좋아요 맞아 맞아 근데 좋은 거 같아요 맞아 맞아 살짝 당황스럽긴 했는데 좋았어요 네 섭냐는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 팬분들 좋아해야 한 번 더 노세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맞아 아 그리고 유현이랑 다미 스페셜클럽 정말 유현이 봤어요? 어 야 뭐냐 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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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나 이런 택배적인 스타일을 한 번 찍어보고 싶어 이게 너 과일 두 개의 그림 내가 너도 한테 잡아볼게요 진짜 늦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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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어 저거 뭐 귀여워 진짜 늦게 했어 진짜 늦게 했어 아 둘이 잡아 놓는 거예요? 어 야 우리 배고프가 쓰레기 나 도망가고 언니랑 쫓자 나 쫓자 나 얼룩말해 아직 언니 사자 퍼슴 해야지 너무 귀여워 나도 왔어? 하고 나레이션 해주고 가현이 어둠해줘 동기도 유럽에서 스페셜클릭 그렇게 열심히 찍던 것 같아 그렇죠 나하고 대상 없잖아 도시마다 진짜 고생했는데 그니까 맞아 공연 끝나고 집가서 호텔 앞에서 찍지 맞아 동기샤 대단했어 우리가 직접 찍자고 계속 그러더라고 맞아 맞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우리 다 쉴 때 찍으러 나가고 와 멋쟁이 아주 가사도 너무 이쁘게 번역하고 맞아요 약간 아름다운 것 같아 진짜 근데 아름다운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요 본인찜탈이었어 혹시? 근데 저기 보이는 저건 뭐죠? 어 뭐라고요? 케이크? 아 저기 보이는 저건 뭐죠? 맞아 맞아 해봅시다 오늘 저희가 6주년 기념 릴레이 케이크 만들기로 했어요 와 근데 이게 또 비쇄있어 멤버들그 진짜 60초 총 7분동안 만드는 거에요 오 짧아 아 짧아 근데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었을 때 그냥 꾸미니만 하는지 없거든요 아무것도 안되있대요 진짜 그래서 댄크림 안바다 도 있네 아 진짜 와 댄크림 발라버려 내가 댄크림 마늘 있는거 안좋아해 마..루이 맘돌이 케이크래요. 여러분 이 빵 칼로 생크림 바른 다음에 저 과일 토핑 넣은 다음에 위에 토핑 한 다음에 생크림. 우와 곰돌이 너무 귀엽다. 아 맞아 나 이거 궁금했는데 유현이 생일 때 그림 다 그렸어 봐? 생일 때 그림 다 그렸어? 아까 집에 입고 놀면서 공가에 왔어요. 하늘밖에 안 그렸던데? 생각보다 어려워. 너무 어려워. 진짜 오래 걸려. 내가 해발하게 했거든요. 언니 완전 다 했어요. 케이크 무슨 맛? 양생크림 딸기 케이크. 나 딸기 케이크 진짜 좋아하잖아. 자 그럼 양상이 만들어보기 전에 여러분. 이건 아치마를 한 번. 안되지 마. 해보실게요. 빨개 빨개 빨개. 자 그럼 여기 한 번 해보실까? 한 번 해보실까? 한 번 해보실까? 60초 생각보다 짧아. 60초 안 될 수 있을까? 3개다. 3개예요? 제가 배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뽐내 달라고? 뽐내 달라고요? 뽐내 주세요. 뽐내 주세요. 제가 스페인 연통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멋지다. 연통하지 않아서 우리 중에 제일 잘하려. Hola. Hola. ¿Cómo estás? 어디 갔어요? 나 하던 날이야. 렌즈리 같은 색깔. 어. 나 렌즈리 같은. 영어책 샀다. 샀어요 언니. 영어책 2번 샀다. 근데 아직. 아직 안 했잖아요. 하고 있어. 하고 있어요? 언니 혼자 하고 있어요? 나도. 외우는 느낌이야. 나는 언어에는 재능이 없어서. 다른 거 공부하려고요. 그래 그래. EBS. EBS. 어. 뭐야? EBS. 얘들아. 얘들아. 이거 옆에 이거. 끊이지. 이거 해야지. 언니가 제가 할 수 있는 거. 네. 소아 나 치마를 치죠. 어. 나 우리 근데 지유 언니 세 개. 테이크 만들어줬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것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왜 그거. 그거 잘 만들었는데 왜. 아니 제가 처음에. 스키틱을 처음 사 봤거든요. 너무. 너무 따뜻하더라. 너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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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잘 나오더라고. 어. 여러분 힛터텍 사세요. 힛터텍? 네. 힛터텍이요. 힛터텍. 정말. 일단. 유연님이 더 걱정됩니다 그래요? 근데 살짝 이런 투명같은 느낌은 뭔지 알지? 도살 사이? 언니 왜그래? 눈빛을 저는 투명 하나는 영화 속에 오븐집 다 입히는 데 있고 영화 같은 느낌 레드라이트 정말 보살이 상큼 봐봐 정갑도 이런 장갑이야 도살이 이러니까 느낌이 이놈이야 나 손 3개 뭔가 자꾸 슈퍼 슈퍼 할게 없잖아 그래도 재미있어 나는 진짜 근데 난 유연 언니랑 방송하면 너무 재미있어 나 진짜 슬이 완전 아니야 하지마 너도 나중에 화낼 터지고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만하자 그쵸 그쵸 아니 딱 컴백하기 전에 유연 언니 혼자 맨날 저 방송 저 VF할게요 이러고 사라지잖아 그런데 갑자기 어 죄송해요 끝나고 나서 죄송해요 단독에다가 나갔다가 저는 일어난 사람이에요 일어난 사람 일어내줘요 일어내줘요 빼는 거 없냐 빼주세요 다 있어요 죽을 수가 없어 멧스 핸드폰을 못 맞히네 7분 나 계속 이러고 있어 나도 멧스 유니 맞쩍 아 이거 들어오는구나 언니 목도리가 맞히네 뭐야 목도리가 맞히네 아무것도 안 맞혀있어 아아악 나 쓰러 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지 잘 먹어 나 생크림 펴봐야 되는거에요 아 네 우리 진짜 하세요 하고싶은거 다 하세요 첫번째 하는건가? 근데 뭔가 일빠로 다 못할거 같으니까 내가 이빠로 볼게 언니야 너 언니 솜씨 좋은 소리야? 솜씨 좋은 소리야? 응 우리도 이렇게 딸기가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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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섞어도 돼요? 보라색이랑 흰색 보라색 이렇게? 그거 너무 근데 언니 물어보지 마요 그래 카운터 할 때 준비는 거 알려주세요 야 먹지마 나 이 면수들 먹어 나 이 면수들 먹어 이거 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거 빵 얻는 것 까지는 시간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해야겠네 사이사이도 있네 사이사이도 해야돼요 아 뭐야 빵을 사이사이도 해야돼 아 그러네 빵 사이사이에 잠깐만 야 어 썸미아 좀 미안해요 하하하하 당신 말투 다 안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썸미아는 잠깐만 작전을 한 번만 가볼게요 사이에 뿌려서 피지 말고 이렇게만 뿌리고 덥고 뿌리고 덥고 뿌리고 덥고 어차피 안 퍼지니까 오케이 오케이 한 잔 우리 먹을까요? 끝 야 그거 맛있어? 응 아니라고 넣지 말자 할 수 있어? 아뇨 해볼게 해냉이는 suffix 그냥 가져가 setting setting 시작이에요 잘할게요 시작 오 잘하는데? 오 아 진짜?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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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됐다 오케이 오케이 wore LinkedIn 여기가 맛있는 생크림 같다 50초? 언니 좀 만들어보셨나 봐요 어? 아니 그냥 뭔가 느낌이 약간 오 이쁘다 오 이쁜데 오 이쁜데?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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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야 뒤를 부탁해 얼마나 남았어요? 잘한다 덧자 덧자 흰색 덧자 과감하게 아 이 색깔 맞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이씨 침착해 침착해 끝 시작 소아 언니 양지지 네 그래서 해리포터에 나오는데 오 요즘에 인스타그램 약간 더티한 느낌 맞아맞아 뭔지 알지 SNS 오 잘하는데? 하나 만들어봤으니까 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아 언니 아 근데 너무 괜찮은데? 너무 트렌디 돈 주고 팔아도 되겠어 돈 주고 팔아요? 제발 가보세요 돈 좀 살래요 너무 괜찮다 소아 한금만 더 해도 돼요 몇초 남았어요? 지금 소아가 마무리 잡고 얼마나 세워 다시 다시 얼마 났어? 7 5 4 너무 괜찮아요 지금 1 땡 김똥땅 이거 다 시작 이거 못 클린거 어디까지 하려고 방금 생각 지금 위에 넷도 넷도 안 잘라졌어? 넷도 넷도 잘랐어? 잘랐어? 넷도 넷도 아 이거 볼락볼락할라 하려고 뿅뿅뿅할라 하려고 아니 색깔 너무 구별이 안되있네 그래 그래 예쁠지 왜 이렇게 굳어보여? 너 잘라야 되는거 아니야? 잘랐구나 잘랐구나 오 뭐하냐 오늘 비가 많이 오더라고 야 지렁이 많이 구애한다고 시윤이 몹시 화났다 뭐라고 생각보다 아 이거 언니 여기에다가 넣고 하는거래 그거 아 아 이거 뺄 수 있어? 야 일단 저거 그냥해 그냥해 아 난 찬성 이거 좋아 그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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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해 아 잘하고 있어 오 근데 문양이 겁나 없어요 어 뭐 뭐 뭐야 뭐야 잘했어 잘했어 괜찮니? 갈색 잘하려고 나 괜찮네 뭐야 끝났어요? 뭐야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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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의 가족 바지 입고 이거 있냐 야 너 가족 바지 입고 나랑 같이 가자 여기가 나이로 glaube 안나오는데 자 여기를 녹여야돼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녹여야돼 이건 아니 이거 자르는 거 아니고 반대로 녹였어야 돼 아니야 고결 안 나와 그러니까 어디갔어 내가 이거 어 그 우리 호kes 비용 준비하면서 내가 이거 자르네 이거 됐나 이렇게 안 녹였어 아니야 반대로 녹였어요 우리 그 어디 그리는 거 아 저 뭐하세요? 여기 이제 인썸니아가 갇힌거야 우리 마음 안에서 감옥이다 저거 안되는게 아쉽네 얘 근데 될거같아 해보자 아 준비 여기에 애기 얼굴 그리면 럭키되는거야? 갑자기 럭키 생기냐 아니 이걸로 딸기도 담아야 돼 내가 다른거 보여줘 뭐야 이거 안세워져 야 이렇게 꼬따리를 짠해 아주 이거는 애쓰로인데 애쓰언니 애쓰언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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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청 웃겨 추우지말고 이거 팍 뿌려버렸냐 덥쳐 단호하게 나안나 다채하는거야? 아니면 유논이 한거 야 그거 꼭꼬따 내가 또 개댄기 누굴 보시면 더 생각해 10년 뭐할다고요? 6마로 땡클라야 내가 만들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런 팩도 맛있는데로 해야한다 10년에? 숫자가 뭔가 하트 만드는겨? 6이래 아다마리 만들었어 언니 더해요 더해요 언니 스파클도 있다 나 이거 써야지 노랑이도 있네 안 자르고 뭐야 이거? 시연식 좀 남았어요? 까비까비 뿌려 뿌려 너의 감각을 이용해 예쁘다 다행히 뿌리는거야 이렇게 뿌리듯이 뿌리듯이 어 됐다 됐다 어 근데 좀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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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쵸 나 이렇게 옆면에 옆면에 이런거 해 줘 너무 멀리서 뿌리지마 얘 생크림이랑 박스 맞아 맞아 빵에 낀것도 아니고 생크림이랑 박스 사이에 끼고 너무 예쁘다 레몬인데? 레몬인데? 이거 흘려줘?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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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좋아 별사탕 오리맛 별사탕 진짜 싫어 별사탕이야 별사탕 진짜 싫어해 진짜? 응 별사탕이야 레몬맛 별사탕이야 오해 오해 이거 됐나? 응 해보자 해보자 이거 맛있다 초코 좋아 어? 야 물 헤쳤어 안 나오네 어? 하이트나 아 이거 나온다 화이트 아 오 나온다 나와나 나와나와 끝났어 끝났어 총 뽑으려고 해 오케 잡았어 야 왜 하수 넣어주면 안 돼 왜 하수 왜 하수 왜 하수 이거 뚜껑 어디갔어요 혹시 혹시 어디야 어 오오 황홀 묻았네 괜찮아 빵구났다 그냥 총까지 뽑으니까 진짜 완성된 것 같은데? 어? 내 욕을 언니가 줬어 그랬어 됐지요 루야스 뽑았다가 응 루야스 어디 해? 루야스? 그냥 없는데? 루야스 이렇게 하면 안 돼 루야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줘요 오늘 시각 깊지 않았어 뭐야? 뭘 겪지? 가윤이와의 콜라보 가윤이와의 콜라보 가윤이와의 콜라보 가윤이와의 콜라보 그치 뭔지 알겠어 가윤이와 콜라보 하고 있어 딸기 너무 맛있겠어 그래서 왜? 너무 많은데 근데 너무 시간이 없구나 더 하자 그러면 가져갑시다 근데 시간 없는 것 치고 너무 잘했어 좋아 끝났다 나 완성도 시킬 줄 알았다 너무 이쁜데? 귀여워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나 지금 막 위로 다 끝났어 알람 소리 계속 들려 알람 소리 계속 들려 저거 내 알람일까? 나도 알아 내가 적어둬려면 짜증난다고 짜증난다고? 네 아침에 일어나야 될 것 같잖아 그렇지 예쁘네 예쁘네 나랑 예쁘네 이거 봐 화면에 예쁘게 나오지? 화면에 아니? 진짜 이상하게 나와 뭐 때문인 것 같아? 뭔가 남기 빼빼로 뜨고 있는 것 같은데? 나 그런 것 같아 왜? 아니 근데 빼빼로가 진짜 웃긴 너무 웃긴다 그러니까 내가 총 붙이게 되면 되겠다 야 느낌이 있는 이유가 있어 자 이제 불어야 돼요 안 나와 쇼? 쇼? 여러분 조금만 이제 이렇게 가달래요 누가 앞에 앉을 텐데 자 불 붙여야 돼요 불려달라고 불려줘야 돼요 이 똥도 너무 웃기다 여기가 지저분하지 않아요 여기가 나요 일단 느끼 이런 느끼 꼭 어! 나와서 찍을래요 다녀와요 다녀와라 아니 whoon, 여기서 찍을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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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 왜 여기 근데 여기서 찍긴 해야된다 네 나 갈아드릴게요 들어오세요 갈아드릴게요 뭣을 사진 찍은데 언니 컴퓨터 나오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쁘다 갑자기 저기 한 번에 들어가 내가 너 깜짝 놀랐어 왜요? 내 잇모양으로 깜짝 놀랐어 여기도 이쁘네 너무 멀지 못해 너무 멀지 못해 말까? 말까? 나도 쓰러워 왜이래 여기 이제 불 붙이세요 불 붙여야 돼요 아니 빼빼로 때문에 불을 붙일 수 없네 빼빼로도 붙여도 돼 빼빼로 붙이잖아 빼빼로에 불이 붙냐고 성냥 아니면 안 놓을까요? 너무 싫어 나이토나 아니면 톱대 이런 거 만들까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소리야 나 정말 싫어하는 소리야 내가 정말 싫어하는 소리야 180절 하더라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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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가 꺼서 낼래요 그냥 이거 리빙돼주세요 6타임으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소리야 이거 놓고 놓고 내가 놓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소리 내가 정말 싫어하는 소리 어떻게 나오지 말아야지 어떻게 봐? 진짜 열받아 왜왜왜왜왜왜왜 이게 뭐야? 뭐야? 내가 탔어 안돼 뭐야 너무 예쁘다 치워 치워 왜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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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멕시코 썸데로 주셨나봐 여기다 있네 너무 예쁘다 이거야 눈이 예쁘다 완전 초록색이잖아 유현 언니 초록색이잖아 왜? 이거 뭔데? 괜찮아 이거 이것도 이쁘다 이거야 이거 뭐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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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유가 얘를 들어가면 지유가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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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조금 싫어하는 소리야 내가 조금 싫어하는 소리야 내가 조금 싫어하는 소리야 내가 조금 싫어하는 소리야 재밌네 이거 뭐야 악몽이야 나 생각해 그래? 내가 방금 악몽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 이거 보여줘야돼 딱 반대인데 갑자기 혹시 안 보여줘야해 우와 와 정환이 나간다 해 지윤이랑 둘이 이거 저만으로 아 우리 그거구나 아 너무 귀여워 달이 장신인데 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표시 여기 뭐야? 여기?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있어요. 성냥이 거다. 이거는 누가 맘대신 거 같아. 사진 찍고 싶어. 찍자 찍자. 야 이거 캡처 타임. 이제 마음이 끊한데? 아 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소리야. 내가 정말 싫어하는 소소소소소소. 여기 봐봐요. 언니 와야 돼요. 캡처. 너무 예쁘다. 우리 핫도그 봤어요? 응. 찍으면 돼. 왜? 마지막. 마이크는 다 들어갔으니까. 자 이제 볼, 볼, 볼. 사진 찍어야 되잖아 이거. 사진 찍어야 돼. 이거 불 아니고 이거 사진 찍는다는 거. 이거 불 하고 사진 찍어도 되지 않아? 어, 끌리죠. 맞아, 풀려 합치마 어, 나도 풀려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다들 네 야, 진짜 너무 예쁘지 않니? 너 떡볶이 찍고 있는 거 같니? 맞아? 몰라 제가 지나갈게요, 신녀들 어우, 진짜 예쁘다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이 톡 안 넣으세요 나 이거 테이블 닦고 싶어 느낌 있지 않아? 여기가 정의가 네 예 아, 여기 하나 더 좋아 아, 그래, 다 좀 아, 그래, 다 좀 뽑을래, 좀 뽑아 잘 뽑으면 돼 그렇지, 붙잡고자 찍고 왔어, 보내주세요 그래 이거 싫어, 싫어 싫어, 왜 이리 아, 여러분이 다 어, 불 한 번만 꺼주면 안 돼요? 오케이 오우, 좋다, 좋다 후레쉬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거 후레쉬 어떻게 무조건이지? 이거 어떻게 어, 첫눈 떨어졌어 우리 케이달랑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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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쩔 수 없다 잘 좀 더 공유해주세요 소울이 나 지금 우리 최신폰이야 내가 뭐 이런게 기대할게 갑자기 여기서 사줄게 저분 왜 저분이 됐지 이거? 야 근데 진짜 죄송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자 이거 불러야 돼요 자 여러분 축하하세요 하나 둘 셋 부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께서 생일 축하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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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친구랑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도 더 행복하게 해주시고 혼자 다 나가는데 됐어요? 네 파티를 앞에 볼 사람 시연한데 오케이 하나 둘 셋 와우 역시 하나 손 손 냄새 너무 좋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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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좋네요 좋습니다 오 이거 이거 뭐야? 사진 아 이거 펄 먹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더 먹어볼게요 썸녀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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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도 치다가 먹었는데 이거 초콜릿 아니었어 네 비틀즈 저도 약간 실망했어요 나도 나도 진짜 배신당 아닌가 진짜 배신당 아닌가 초콜릿 아니야 이거 그래 그때 왕미를 얘기했는데 안 먹? 무서 무서 케이크에 비틀즈 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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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초콜릿이어야 되는데 왜 백그레이싱이 되죠? 근데 왜 젓가락을 넣지? 먹어라? 포크 아 그걸로 합시다 가져오시고 계신데요 파는 포크로 네 이걸로 먹으면 되잖아 그래 먹을까? 난 깔끔이네 나 아깝게 출발 자 여기 아깝게 젓가락 쓸 사람 나 장난하니? 장난하니? 자연스러웠다 자 아깝게 가지 나에게 칼이 있어 잘라줘 잘라 잘라 어떤 거를 잘라줄까? 근데 여기 사진 찍는 사람 와야지 이거 먼저 자를까? 와 우리 꼭 따지 꼭 따지 꼭 따지까지 으악 아 오 마이 갓이다 언니가 진짜 왜 저래 머리에 갈란다 머리에 갈란다 쟤리야 좀 한살 벗고 숨을 안 벗고 아니요 방송하는데 그냥 아직 우리 한살 안 먹었어요 만나이로 바뀌어서 만나이로 못해요 동원님 젓가락 쓰다가 젓가락 언제 해드렸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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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어요? 나는 뒤로 였다가 난 뒤로 였다가 아악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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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장 다 해야되래 맞건나 맞건나 내가 정말 싫어하는 소리야 내가 정말 싫어하는 가건이야 내가 정말 싫어하는 주비야 나 진짜 포킹마라 키바 쓴다 악몽에 혹시 악몽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악몽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악몽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스윗 여러분 나는 괜찮아요 닭가락이요 괜찮아요 참 나 알겠습니다 물이고 먹어 아 물이고 맛있어 아니지 이거 물씨보고 있었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 뭔가 뭔가 크림밖에 없어서 어때? 어때? 맛있네 우리가 먹을까? 우리 거 먹어봤는데 야 맛있었는데 맛있어? 아이고 너 외관만 넣었는데 얘 크림만 먹었어 아니 근데 이게 맛있는데 저 뭐랄까? 뭐랄까? 아 뭐야 진짜 느낌있게 먹는다 뭔가 이상해 아 뭔가 나 진짜 먹기가 너무 아까워 그렇지 먹어볼까 다 먹어 가셨어 쇼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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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하다가 다 먹으면 쇼코데 미쳤다 진짜 맛있다 원래 치즈인데 치즈 쇼코데 쇼코데 안해 크림이 치즈가 안에 되게 쫀쫀쫀해 맛있어 아 와 쫀쫀쫀 보니깐 뭐야 뭐야 어 야 이거 철장팩이니까 쇼코데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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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코데 이게 제일 맛있게 생겼어 쇼코데 아까 칼 어디갔지 칼? 칼 여기있다 쇼코데 쇼코데 또 잘라도 돼요? 안 돼 왜? 와 약간 설탕 케잌 야 이거 그런거 안 먹어봅시다 약간 여기가 설탕 같은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상황이 뭐랄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상황이 그냥 딱 이본때 크림 케이크일거 같은데 아니야 치즈 약간 있지않나? 아 이거 더하니건 못먹겠다 근데 이것도 크림치즈만 먹는데 이거 못먹겠다 이거 못먹겠다 내가 먹을 수 있는건다 치즈맛나지않나 이거? 언니 이거 먹을 수 있어 그래? 먹여줘 쇼코데 쇼코데 이거 쇼코데 음식맛이 나는데? 음식맛이 난다고? 당근날 안 돼 야 케이크는 음식이야 아니야 치즈가 들어가줘 엊그저 치즈 맞지? 내 말 맞지? 이거 이거 음식이야 짱이다 언니 쇼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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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요 크림이야 목다리 짜길러줘가? 네 뭐야 이거 또 치즈같은데? 내가 더 치즈 내가 더 치즈 크림치즈 오늘 언니 먹을 거 없게 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넣을건 이거밖에 없나 역시 우리가 만든거 언니는 우리가 만든거 먹을 수 있어 우리가 만든거밖에 못먹어요 언니 아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안건가 꼭지 안먹고 고개 살리고 계십니까? 고개 살리고 계십니까? 이거 그냥 안고 있어야 된다 음야로 돌려드립니다 가져봐요 가져봐요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진짜 있는 번호로 거미향시 대기 거미향시 대기 근데 있는 번호로일수도 있어 앞이 010이어서 아 이거 봐 안다 안다 그럼 보여주지마 보여주지마 전화하시면 전화하시면 안돼요 썸냐는 아니세요 지유 가려는데 계속 돌렸다 돌렸는데도 또 있어 안 놓고 있는거 같았어 이슈아 잘라달라고 여기 하나 그냥 얹어두고 얹어두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겠어 우와 콜라에 먹어요 콜라 콜라 감사합니다 콜라 이거 뭐해 이거 뭐해 이거 뭐해 맥주 아니야 맥주 아니야 맥주인데 맥주? 우리 연습실에 맥주가 있어 맥주 왜 있어? 스트레스 마시고 마시라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소리야 내가 정말 싫어하는 소리야 내가 정말 싫어하는 소리야 이거 리믹트 목표를 듣고 싫어하는 소리야 언니들 무한 반복 아니 수영언니가 잘못하면 되겠다 언니 이따 가디건해 녹음해주세요 내가 그러면 탑 쓸게요 뭘 쓴다고? 탑 쓴데 탑 탑? 난 탑을 난 한 번 저거 할거야? 그냥 청포데이 내가 미쳐링 해줄게 미쳐링 난 바텀 갈게 바텀 오케이 나 청포데이랑 오렌지스 오 내가 뭐가 뭔지 모르겠네 나는 나는 나 숙소가 좋다 나는 가져갈래 나 이거는 알아서 골라야 돼 This is the song that we just made 얘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얘들이랑 오렌지스인데 치즈 엄청 먹겠어 맥주 너무 맛있지 않아? 비켰다 진짜 너무 나 청 청 오 청이다 탑 먹고 설탕 탑 나 청포데이 이제 좋아 나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저거 뭐야? 괜찮아 먹겠습니다 왜 우유는 어디 갔지? 정말 여신래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딸이야 오랜만에 사랑하다니까 좋구나 언니 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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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짜맞지잖아 진짜 빠졌어 빠져 이거 물 빠졌어 물 빠졌어 물 들었어 물 들기 못해 빠질 수가 있어 쇠크림이 주황색이었어 진짜 어디 가만 비틸즈 야 이거 간에? 간에? 간에 수공업 되게 세게 들어가 있네 간에 수공업 미안해요 언니 색소 색소 안 들어갔다고? 어떻게 색소가 간에 가든지 간에 수공업 간이 세다고 얘기할 걸 몰라 몰라 간에 수공업 당연히 지참해 계속 이해해주려고 나 이해해야 돼 근데 있잖아요 다들 언제 앞치마를 보냈어요? 원래 왜 안 하셨어? 이거 내 옷이야 가져갈라 오비야 오비 이거잖아 오? 오비야 그니까 오늘 이 옷더라 생각부터 하던데? 아니 13일 종종일 미워 그니까 역시 우리의 날이야 내 생일 땐 눈 왔잖아 진짜? 고마워 나 어머니 승인과 유니버스 내가 왔어 겨울에 날 태어난 겨울에 날 태어난 동희 동희 상퇴한 지가 좀 오래됐어 뭐야? 저 지금? 트럭궁지잖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얘 트럭궁지야 진짜? 애틀을 만난 사람이 애틀을 만난 사람이 내가 봐보는데 역시 두 번이나 하더라 어 파일럿 건강하다 좋다 파일럿 멋있어 저희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손맨 안고 우리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손맨 안고 처음 손맨 안고 그분들은 낯설을 수도 있어 그래 그럼 소감 언니 6주년 소감 6주년 소감 6주년 소감 갑자기 하긴 하아악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정말 이거 아이고 언니 빨리 보고 셀크림 보고 진짜 저는 일단 여행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응 항상 진짜 제가 근데 하고 싶은 얘기를 이미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버렸어요 맞아요 진짜 최근에 진짜 유튜브를 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행복 그리고 딱 그때 떠오르셔서 우리도 약간 그런 그룹이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그런 추억에 아 그래서 진짜 네 너무 감사해요 저희랑 같이 시간을 보내주셔서 응 하이큐 최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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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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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맞고 미 아 웃겨 저는 사실 믿기지 않아요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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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냐 왜냐 왜 믿기지가 않지 벌써 6년이네 됐다는 사실이 그렇게는 그치 너무 빨라요 시장이 그치 벌써 6년이란 생각이 들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지만 말 좀 해가지고 아니 오랜만에 말해서 그래요 오랜만에 말해서 머릿속으로 지금 가득 차있거든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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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갔다와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화이팅 끝이야? 앞으로도 화이팅 앞으로도 화이팅 앞으로도 화이팅 좋으면 주니언이 케이크도 만들고 맞아요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정말 너무 사랑하고요 받고 다 사랑하고요 그렇지 이어서 이어서 이제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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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áveis 반쪽 이번 spl 모던 혜 одной 우리 썸냐들 그리고 매력적인 우리 멤버들 어디에라도 자랑스러운 우리 썸냐들 그리고 매력적인 우리 멤버들 어떤 영상을 봐도 정말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썸냐들 매력적인 우리 멤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즐겁고요 행복하고요 이게 끝이 아닌 그냥 계속 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네 할게요 준비하셨습니다 자, 동호님 네 네, 맞아요 6년 지나니까 미안해 아, 진짜 왜 춤춰요 언니 아, 되게 이 가까운 때 발이 걸려? 아, 바리가 진짜 긴가 보다 맞아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지금 네 늘 우리 옆에서 우리 힘들 때에 애써주고 그리고 기쁠 때도 같이 기뻐주고 그리고 1위도 만들어주시고 암튼 진짜 고맙다는 말 진짜 많이 했잖아요 진심으로 진짜 너무 고맙고 맞아요 진짜 보여주고 싶어요 이번 편성도 우리 신뢰들 생각하면서 그래서 시간이 더 많아서 더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 잘한다 나보다 잘하는 거 같아 받고 좋겠어요 저도 너무 행복한 6년 6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제가 편지에 썼던 것처럼 잘 받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근데 이제 6년 동안 정말 많은 일도 있었고 행복했고 힘들었고 그 길을 떠나들이 있어서 잘 걸어왔던 것 같아요 또 우리 멤버들도 그래서 항상 고맙고 살아났고 저는 새벽에 깼는데 빗소리가 엄청 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약간 멀리서 한성소리 소리를 이렇게 들리는 거에요 약간 약간 악수소리를 한성소리처럼 불리는 거에요 그래서 약간 새벽에 언뜻 들었을 때 우리를 축하해 주는 날씨 같다 라고 생각해서 진짜 아티스트다 그래서 그거를 가사를 붙고 내면 그거를 입었을 때 올리자다가 새벽 방송도 그거 올까봐 아 왜요? 왜요? 아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멤버들이랑 벌써 10년 됐더라구요 만난 지 와 언니들 앞자리가 딱 변했을 때 만났는데 벌써 10년이 돼가지고 진짜 오래됐다 감회가 새로웠어 원래 너무 감회하는 거 같아 아니 그냥 그 앞자리로 1회 자리 10대에서 20대로 교복을 입게 시원님 교복이 편해서 가면 돼 맞아 그러니까 어제는 듀오가 택배잖아 맞아요 같은 학교거든요 갑자기 자 메디 둘 맛있어 야 이게 두 번째로 아니 리허니가 한국콤 생각나 리허니가 플레이트 홀 할 때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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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감사합니 that 오늘 잘 여 안돼 Rapid 1시간 동안 어떤 얘기를 하면 어떨 시간이 제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거예요 갑자기 아니 아니 왜 이렇게 해서 갑자기 소고하고 갑자기 소고하고 갑자기 이제 소고한거에요 근데 여튼 좋은 사람 좋은 가수로 기억되었으면 기억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렇게 달려와줘서 고맙고 우리 멤버들 그리고 우리 스텝분들 우리 선녀들 항상 너무너무 고맙고 오래가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뭐지? 목이 메인다 이거 그래 진짜 웃겨요 저거 진짜 웃겨요 우리 롤링테이프 데뷔 첫 댄스 너무 싫어 야 근데 내가 이거 봤어 아니 왜 이거 돼 있어 근데 가현이가 우리가 되게 어색해 나 데뷔 초 때 언니들 무서웠었어? 대회 했나봐 그러니까 우리 그때 안 친해졌어 몇주년 때 못 쓴거야? 1주년 때 쓴거래 잘 들어줄거야 이거 4글 쓴지 아니고 잠이 이렇게 쓴거 뭐야 진짜 힘들게 야 대박 야 누바이 안 돼 누바이 안 돼 가현이 이때 나한테 꼬박꼬박 돈네만 줄어봐 아니 언니가 나한테 3년이 넘었어요 현자배님 대박이죠? 귀엽네요 귀여워 나 너무 귀엽다 나 이제 나 진짜 앞으로도 기쁜 프렌더십 나 이제 유현이한테 재미수빈이 2위였네 나 이제 좀 성격이 눈물이 날 것 같아 여러분 이거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지니 매거진이 있으니까 찾아봐주시면 좋아요 찾아봐요 아 이거 이걸 왜 또 공개했었어 왜? 왜? 이거 몰라 매거진에 오늘 오전 2개 아 미애신하네 내 S자엔 S라인 핫바지의 소리자 누구야? 누구야? 누구예요? 시연이가 이거 누구야? 여기저기 답이 나도 담요니 이렇게 썼어 와 대박이다 왜 이렇게 해놨어 야 시연이 시연이가 쓰고나서 너무 감성적이니까 좀 슬플 기분이에요 노래 때문에 네가 지금 듣고 있는 아 진짜 배바리 아 진짜 배바리 나 이렇게 싫어가지고 아니 왜 점점 아 시연 언니 이렇게 쓰다가 점점 점점 장갑했나봐 시연이 알아 갑자기 있다는걸 이게 있다는걸 알아 이거 뭐지? 와 지유 나 클레토비에 머리카락 끓는 거 같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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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희 언니 잘하고 있습니다 준경 준경 하하하하 동희 언니 S자가 말한대 그때 나 근데 말할 수 있어 어 어 너무 웃겨요 야 다리야 희윤이가 너꺼에 미풀 달아놨어 야 지구야 정정정정 나 저도 성격 조금 묶여 이상해 아니 여기도 있다 진짜 여기야 여기야 여기 아니 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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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상해 하하하하 이거 무슨 일이야? 특이한 사람이 아니야? 야 아니 나한테는 갑자기 사람 풍이라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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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 이제 한번만 들어와서 예연이가 나도 쓴건데 언니 점점점 웃을 때 넌 낙기가 폭발! 하하하 하하하 그리고 그리고 뽀뽀 요즘엔 왜 안 하시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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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요즘엔 왜 안 하시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랑이 식은건가요? 너무하시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아니 괜찮고요 아니 괜찮고요 하하하하 제가 이때는 무슨 바람에 들었는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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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상하다 아 너무 크다 막내 뽑고 있는데 대박이었네 뭔가 이제 막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언니가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막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내가 친하지 않게 언니 나한테 의지해 멋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회가 네 과연이 지금 언니의 영원한 막내 동생은 저예요 근데 나도 있어 퀵빠 나라? 아 돌려받기 했네 아 돌려받기 근데 돌려받기 맞는게 앞으로 언니에게 믿을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막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야 이거 돌려받어 나 비누 찍수 아! 야! 야!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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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 뭐든 믿을 수 있는 동생 태도로 다현아 너 진짜 소름 돼네 너 진짜 소름 돼네 맞아 너무 재밌다 나 너무 좋아 이거 좋아 야 다미야 이렇게 하니까 계속 다시 돌려받고 있어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 이거 집에 가져갈래요 집에 가져가요? 나 회사에 살짝만 맡겼래 왜 살짝 맡겼래 타크한 타크한 바로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아니 유언니가 중국어로 썼는데 한국 발음으로 오 시엔자이 하우스 좋아 죽겠어 좋아 죽겠어 좋아 죽겠어 그런가봐 그런가봐요 언니가 여기 옵타니까 몰랐죠 어디? 제꺼에요 어디 어디 다미는 다미가 나보다 한참 어리지만 항상 나 언니 같은데 근데 어디야 나 언니가 나 어리 맞는 말이야 나 어리니까 내가 어리니까 그치 사실이야 아 웃겨 나 흰채 이빨이라고 봤어요 이쁜 이쁜 아뇨 이쁜 이쁜 하은 나 원래 잃었어 나 진짜 잃었어 오 여러분 지금 이제 6분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 2기 시점 아 맞네 우리 잘 했다 여러분 가세요 먼저 가세요 들어가요 안녕 어 너 이따가 가만히 있다며 안녕 멀리 안 나갈게 어 먼저 가 어 아 진짜 알겠는데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따끔하게 입고 도와줘 안녕 어 들어가요 어 연락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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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갈게